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온 유상통에서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맡은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진작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기본이론에서부터 같이 과정을 함께 쭉 해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남은 시간을 그래도 함께 하게 되었다는 점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보다 더 밀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라도 좀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만난 시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합격 당락 여부가 매우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극도의 긴장감과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지금 놓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진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또 열정적으로 원래 열정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마는 열정을 좀 배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제 이번에 개강하게 된 이 과정이 바로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라고 하는 강자입니다. 이제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컨텐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일까를 고민 고민하다가 이러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이 컨텐츠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을 잘 마무리하고 시험장에 가서 내 이제 에너지를 잘 쏟아내고 그리고 합격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OT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에 관련된 말씀을 좀 천천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를 처음 보셨을 테니까 제 소개를 간략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의 경력이 한 20년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해 가지고 강의 경력이 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상식 강의 같은 것들 경제 강의 금융 관련 강의들 유통 관련 강의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할 우편 및 금융상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많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보셨겠지만 또 이제 잘 이렇게 또 받아들여 주시면 또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금 감옥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같이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은 시험 직전입니다. 그리고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고 하는 감옥의 또 독특한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조화롭게 고민해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 우금의 고득점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고득점이 절실한 전략 감옥으로서의 우금 그리고 전형적인 암기 감옥으로서의 우금 이렇게 특징을 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달달달 암기에서 반드시 고득점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기출시험이 좀 문제였습니다. 지난번 기출시험은 계리직 시험 자체가 너무 힘들게 출제가 돼가지고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바람에 아주 악명 높았던 시험으로 기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번 악명이 높아지면 다음 시험에는 또 눈치를 살피느라고 좀 수월하게 평범한 시험 문제로 낼 가능성이 사실은 많아요. 그건 국가시험에서는 대부분 그런 패턴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시험이 너무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막 다 건드리고 쑤셔놨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가령 그런 시험 패턴이 굳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험으로 인한 낭패감이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암기해야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의 우금이 암기 과목이고 어차피 외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버릴 거 없이 그냥 통째로 아예 암기를 해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원래 강사의 본부는 저는 양을 줄여주는 데 있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강사들이 보통 있잖아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출제됐던 그러나 최근에는 전혀 출제되지 않는 주제까지 교재에다 다 밀어넣어놓고 그래놓고서 내 교재 안에 다 있었어요.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 부담이 커지는 거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양이 방대해지고 그런 속에서 이제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허덕허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뭐냐.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이렇게 간추려주고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것을 이렇게 좀 속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굳게 믿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저 같은 입장에서도 이번 시험을 대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난감하기는 여러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난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잘못 이제 이거를 걸러냈다가 그랬다가 이 전략감옥인 우금에서 삐끗하는 날에는 합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수험생 여러분들도 굳은 마음을 먹고 있는 터이니 이제 전체적인 것을 암기를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수 있도록은 하되 그러면 이제 강사로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덜어드리는 방법이 내용을 속아내기보다는 방법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 스스로 반복학습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한번 만들어내보자. 그런 도구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게 됐고요. 자 이제 마침 또 계리직 우금 같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가 교환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 범위 안에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만큼의 양의 정리는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 범위 안에서만 출제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다른 국가시험에서 과목명만 던져주고 이 과목을 공부해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죠? 그걸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환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통째로 암기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아무리 시험이 어렵더라도 세세하게 출제되더라도 우리가 있잖아요. 암기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면 암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거로 이제 우리가 고민의 지점을 옮겨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암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고 이거 재미있어 하는 것들이어서 그런 내용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 암기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이게 억지로 이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암기에 대한 어려움을 좀 이 부담을 덜어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만든 이 책이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이 능동적으로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암기되도록 구성한 교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북적북적이라는 이름을 지게 된 건요. 이거는 수험생 여러분 스스로 직접 문항들을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암기가 된 거 아직 더 봐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또 이제 밑줄도 거가면서 그러면서 또 관련된 우리 이제 기본적인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해줬던 교안에서 찾아내서 여기다 적어놓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북적북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북적북적해야 될 이런 과정을 스텝을 세 단계로 나눠놨는데 빈칸 채우기가 있고요. OX로 답하기가 있고 단답식 말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저절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름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라고 이제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좀 쑥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기적은 아니죠. 기적은 아닌데 그 노력의 부담을 좀 덜어내 줄 수 있는 정도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렇게만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텝들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요. 스텝 1은 빈칸 채우기입니다. 기본 이론 문장 그대로 따오고 중요 부분의 핵심 단어를 동글동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중언지 이런 것들의 감각을 익히는 훈련이다. 다만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기억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빈칸을 채울 때에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빈칸만 딱 뚫어놓으면은요. 거기에는 다양한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답을 채우는 게 처음에 매우 어려울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문장들을 보고 그 답을 최대한 유추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보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저절로 암기가 되려면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동식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을 이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수동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완전히 기억된 것을 지워내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계속 반복하면서요. 딱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아 이거 라고 떠오를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빈칸이 다 기억이 나면 이 빈칸 말고도 이 문장 안에서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블랭크화하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이제 거기다 화이트로 지우든 해서 이걸 한 번 외워봐야지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빈칸 채우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이 지점을 먼저 빈칸으로 비워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 OX로 답하기인데요. 우리 이제 4지선다로 이제 시험문지자가 출제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선지들을 이제 잘 골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출제자가 원래 맞는 거에서 단어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용어 두 개 놓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문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선지처럼 이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또 보고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X로 답하기를 푸시다 보면 OX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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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가 잘못된 건지 X가 돼 있는 부분은 거기는 모든 부분이 다 이제 해설이 덧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설도 같이 읽어보면서 복습을 또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간혹은 O로 해놨지만 O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도 해설을 집어넣어 놨어요. 자 그래서 OX로 답하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텝 3 스피드 단답식 말하게 해요. 주로 이 스텝 3에는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말하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이외의 것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다 개념에 대해서 단어로 말해보라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빠르게 빠르게 여기는 진짜로 좀 빠르게 1, 2에서 같은 범위를 한번씩 돌아보고 3으로 오기 때문에요. 챕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챕터에서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자꾸만 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번째 하실 때는 빠르게 정답을 한번 대답해 보는 훈련을 하고 거기다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교재를 보는 사이에서도 교재는 한번 쭉 따라가지만 이게 진도별로 회독을 한 두번 세번 정도 하는 효과가 스텝들을 거치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정답 확인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정답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정답 확인을 하실 때 이게 이제 아예 해설이 뭐 따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러면 또 그걸 확인하시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의 날개 부분에다가 그 답들을 다 집어넣어놨고요. 그 책의 날개 부분의 답들을 이제 공부하실 때 접어놓고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책에 있잖아요. 표지 있죠? 표지. 표지에 있는 날개.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덮어서 보고 그 다음에 펼쳐서 답을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나름의 어떤 방식들을 찾아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답을 보지 않고 일단은 다 써보고 그리고 답을 보고 채점을 해보고 거기에 있는 선지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강의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강의를 이제 쭉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그 강의에서 저랑 만나서 쭉 한번 훑어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또 한 번 썼다가 또 채점해봤다가 그랬다가 강의를 한번 봤다가 그러면 또 메태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죠?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을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암기된 거는 이제 체크해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암기가 덜 된 것들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다 될 때까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방법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반복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암기가 된다. 기적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모든 걸 다 밀어넣으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쓱 지나쳐지면서 거기에다가 잘 처음에는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왔던 것들이 플러스 알파로 와서 붙어요. 자석처럼. 그렇게 되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안다 보다는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전체 범위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 머리에 먼저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단계를 나눠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의하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도 제가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입장을 또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에너지를 또 끌어올리고 무언가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또 만들어내고 또 소개하고 여러분들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험생활이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제 박래한 분량의 학습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요 또 누가 더 많이 머릿속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집어넣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시험장에서 많이 쏟아내고 올 수 있느냐 이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이럴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기분에 휩싸여서 너무나 힘들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잔뜩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정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연을 맺을 시간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뭐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또 이제 그 기간이 별로 안 남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이제 아주 알차게 잘 채워서 좋은 인연 맺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